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사슴의상 만들었습니다. 성인이 입을 오시고요. 길이는 발목까지 길게 준비했습니다. 사슴이 조금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. 여기는 얼굴 쪽은 약간 펄이 들어가게 준비했고요. 사슴에는 리본도 좀 달아드렸습니다. 사슴 뿔을 이렇게 표현시켰고 여기는 사슴 귀입니다. 이렇게 앞뒤 단을 달리해서 빠딱 서지는 않습니다. 머리 쓰면 조금 쓸 것 같고요. 이런 디자인으로 준비를 했고 눈은 표정을 살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머리 쓸 수 있도록 옷에 부착했습니다. 옷에 부착이 되어야 머리가 잘 분실도 안되고 입기 편하고 자크는 앞사크로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고요. 등 뒤쪽에는 이렇게 꼬리도 하나 달아놨습니다.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ко은be